저는 구독자 90명을 기념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기가 아예 없어진 소수매니아측만 즐긴다는 어머머슨. 요즘은 아무도 안 지겨요.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안 지겨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이 저 빼고 전부 외국인. 한국 외국인이랑 대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시야가 좀 너무한데.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 동작을 할 겁니다. 저 푸도원에 걸렸어요. 이건 아니고. 쓰레기 건 비우기가 있으니까 전부 되죠. 옛날에 2년전. 2020년에는 상당히 하트했는데.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뭐야 뭐야. 실제발견됨. 이제부터 잉글리쉬타임에 들어갑니다. 이거 영어 배울 수 있어요. 뭔 소리야. 후우. 영어 타입. 후우. 내가 먼저 질문. 후우. 웰. 웰. 다 잉글리쉬죠. 외국인이랑 한번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외국인만 어몽드 하나만요. 제가. 했을 때. 없더라고요. 스킵하자 스킵. 스킵. 민어. 좀 간단한 영어. 간단한 영어만 대충하고. 그냥 건너뛰읍시다. 아 여기. 고수들만. 있는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초보. 이게 숫자로 알 수 있는데. 블루. 블루. 파랑이가. 패랭이가. 좀. 초보인가봐요. 나는 하나도 투표 안해. 아. 파랭이 투표할걸. 파랭이. 투표사가 똥꼭. 똥꼭. 아. 근데 영어서 내가 못 와서 느꼈어. 그래서. 스킵한거야. 창고에 와줄사람. 구합니다. 보나스. 보나에 와봐. 야. 회색. 아. 둘이 오세요. 둘이 둘이. 빨리 빨리 오세요. 외국. 외국인 아저씨나. 야야야야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쓰레기 하나 비운다. 빨강아. 빨갱아. 빨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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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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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 확시지. 어. 보다. 빨강이. 보당이. 이게 내 확시. 아. 내가 확시지. 뭐야. 왜 눌러. 왜 죽었네. 이상한 segue. 왜. 이상한. 왜 왜king meaning. 왜. 왜이 가 어. 왜. 왜. 어. 왜 와이. Ó iphone 써 인거. 맞죠. 노! 하는거 보니까. 어 rap. 얘를 찍겠습니다. 블루우 블루가 어떻게 되지? 요건가 아 블루가 어떻게 해야 아 이거 기.. 이름이 아니 말로 아.. 말로 알 수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아이.. 은석.. 아무튼 블루를 찍어 파랑 찍어 파랭이 찍어 찍었고 파랭이가 가장 많네 아 왜 빨강이 빨강아 야 확 씨잖아 으? 아니잖아 아.. 아니 왜 나는 빨강이 왜 나 찍는 거야 확 씨이면서 어이가 없네 나는 여기는 없으니까 보호사 이것도 확 씨 미션인데 야야야 보당아 확 씨? 어 확 씨 확 씨 나 확 씨가 되게 많네 많았어요 아 이거 미션.. 어딨습니까 나 전기 쪽이.. 아 전기실에 왜 이렇게 많아 왜 찍어 와이 와이 레드 빨강? 어 오케이 레드 레드 고 잉글리쉬 좀 서툰 와이트야 무슨 와이트 소리 같은 많이 하니까 이게 확 씨.. 나 확 씨는 거 봤으면서도 그냥 빨강이 나인 줄 나인 줄 아는 거 봐 아무튼 빨강이 찍겠습니다 나 파랭이 틀렸으니까 하.. 하오메니 하오메니 나오 해야지 조금 고수긴 한데 내가 찍어 이.. 뭐야.. 야 잠깐만 이걸.. 디스 하와이트 디스 하이트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냥 스킵 이렇게.. 아 왜 자꾸 빨강아 오.. 아 동점이야 동점이나서 못 듣겠어요 동점이나서부터 아 아깝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이거 오늘 레드 보내면 보낼 수 있었는데 자꾸 나를 의심해 응? 도.. 도라는 도라는 확 씨.. 확 씨.. 이거 알 거예요 제가 확 씨 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전기실 좋게 되게 많아요 전기실 아아 노랭이잖아 아 노랭이잖아 노랭이였어 아 촬영실에서 누가 많았는데 아 노랭이야 바이블 아 재미없다 나가자 또 찾겠습니다 이거 봐봐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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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인 뭐뭐뭐 아아 이거 핵 핵이세요? 핵빵이네 핵빵 핵빵이네 이거 요거 핵빵이야 핵이 있는 방 아 핵빵이야 핵빵 하여튼 얘네들 다 전부 아 이거 더블킬하면 끝인데 더블킬하면 끝이기 때문에 아 쟤 쟤 뭐야 쟤 킬쿨 아아 카드 긁으려고 하니까 카드 긁으려고 하니까 원자로 걸리네 바리바리 아 미 아 아까 기다리는데 얘 자작극일 수도 있어요 뭐야 경크요? 주목해야돼요 얘네 둘이 지금 얼떨 파랑은 아니야 반급살 얘가 아니라고 하는데 얘는 얘는 쟤를 지목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하고 있는데 얘는 둘이 가 아니고 얘가 파랑은 벤트 아니야 아아 파랑은 벤트 아니야 오케이 파랑 찍었어요 아아 동점이야 동점 동점이라서 내가 한국인이 내게 많이 안하던데 소수 매니아층만 한다던데 그런 유튜브 내가 설명창에다가 올려놓을 거긴 하지만 보면 그런 유튜브 라고 말했는데 이거 좀 화네 한국인이 아 이거 카드 긁기 와 1초컬 뭐야 업적달성 아 움직일래 아 왜 소집하세요 긴급회 파랑하라고 파랑하네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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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파랑 파랑 검정 경크인 뭔소리야 얘 참 뭔소리야 아니 뭔소리야 대놓고 써놨다고 환경설말를 주목해야되요 원 이게 파랑이 원절 터져서 식당가는데 대놓고 했다고 하네요 어 하야 파랑아 파랑이 맞았네 파랑이 맞았어우 파랑이 맞았어우 근데 이거 없는데 너무 사람 너무 없는데 방장이나 저밖에 없어우 멍 담긴 뭐야 하하 또 들어갔네 왜 또 나가네 빨강 기본 스킨 마스크만 쓰고 이 것도 다 벗고 다 벗어 삼겹살 조개구기 삼겹살 조개구기 아 4명 갖고는 더블킷하면 끝인다고 나가면은 안된다 2명 나가면 안 돼 하 요거 임포스텔 요거들 통신실 공작해갖고 통신실 우와 여기 씨알 왜이렇게 넓어 되게 넓네 씨알아 너무 넓어 아 요거만은 더블킷 더블킷하면은 끝인데 아 시시하다 일단은 짜자자자 아 갑자기 왜이래요 이모 꺼내는 방인가 요렇게 딱딱딱 아무것도 없겠지 아 주황아 전기실비션 퓌치 얘 하는거 보고있네 쯑쯑쯑쯑 뜨든 얘 꺼져있는 방이네 꺼져있는 방 일단 주황이 죽여야 돼요 주황이 주황이가 상당히 오오오 주황이 주황이 한 명 밖에 없어 도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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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록이한테 들켰다 미션 스윙 끌링 랄랄랄랄랄랄 매히 아 그 중앙이가 나갔어 혹시 혼자 나갔어 랄랄랄랄라 쓰레기건 비우, 아니야 데이터 다운받기 했고오. 전기실 미션 했고 요고요고 뭐야 뭐야 왜 아무래도 대화도 안해 야 잠깐만 요거 임포스터인데 아니야 대화도 안해 스킵합시다 누가 누가 찍었는지 야 누가 찍은 거야 누가 찍은 거야 제가 임포스터인데 이거 더블킬 하면 끝이니까 아 뭐야 아 이거 미션승 끝날수도 있겠는데 미션승으로 그러면은 바로 원자로 갑시다 하하하하하 원자로 가자 빨리 와 오십쇼 이벤트쇼 끝 너무 왜 너무 약간 익어요 너무 쉽게 끝났어요 크크 크 너무 재밌어 크크크 뭐야 나갔으면 아 추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스킨을 따놔야 했어 이거 둘이 민트야 어 어 그리고 갑자기 아 이거 또 핵이 나 핵 핵빵이었어요 뭐야 봐봐 다르잖아 이거 저예요 저인데 이거 좀 어휘가 하려고 이거 어쩐지 많이 왔더라 핵이 핵이 많다고 하던데 어쩐지 여보 여보 이것도 핵이야 이것도 두 명이라고 써있어 여기 많은들 왕장 누구야 핵 걸렸대 아 아 얘 얘야 아 이거 핵빵이야 핵빵 핵이 좀 많은 방 이거 핵빵이네 핵 핵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어쩐지 뭐야 빨강이야 두 개야 봐봐 핵 핵 핵이 되게 많아요 핵이라니까 요즘 어몽어스에 핵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게 맞았나봐요 핵이 진짜 많대요 핵이 진짜 엄청 많대요 이거 가만히 멈춰있는 핵도 있고 이게 색깔이 똑같은 핵도 있고 어 인연수 책 이거 핵도 있고 되게 많대요 여기 예전에 올렸었지 let me 보바 이상하다니까 봐바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나 빨강이야 빨강이야 빨강 빨강이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버그다 이거 오류야 오류 오류다 오류야 오류 오류다 오류야 오류 오류가 걸렸어유 봐봐 이거 내가 해놨는데 얘가 빨리 시작해 시작 이거 안 끝났다 이거 시작 시작 봐봐 이거 똑같잖아 봐봐 이거 요즘 워머고스에 핵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하네 아 채팅할 때 초록색이고 플레이할 때는 빨강색 요게 핵이라니까 워머고스에 핵 되게 많아요 일단 안하는거대 다 유저들 다 2타 됐대 저도 진짜 안하다가 한건데 한 3년만에 한거 깐지 3년됐어요 벌써 뭘 시작 뭐야 핵이야 또 핵이구만 아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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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핵 발생 또 핵이다 이거 핵 발생했다 아아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야 이게 왜 있어 이게 왜 있어 뭐야 아 이거 핵이 있네 핵방이네 핵방 핵방이었어요 요 상부인진 뭐야뭐야뭐야뭐야 아 또 액이야 또 아 이거 아무도 안 뜨잖아 아 이거 핵방이네 핵방 걸렸어 이거 핵이 되게 많아 안할래요 이제부터 어멍어스 5년이 마지막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알잖아요 어멍어스 설명에 안써는거 봐봐 뭐야 그 심지어 임포스 하나도 없는데 요거 핵이라니까 핵 요게 핵 걸렸다 핵이요 헷 걸렸다 진짜 많네 진짜 많네 엉슈니 핵이 진짜 많아 하지마 어 너꺼 아니? 자 아무튼 요거 핵이 되게 많고 어허 방금전에 우주 요 우주선이 있잖아요 요게 식 어멍어스 그 식당 에다가 핵때문에 설치됐어요 요로니까 어멍어스 안한다고 인제부터 안할겁니다 왜이렇게 오래하지? 안해요 뭐야 뭐야 아 크롬 아 또 나가 나가지좀마 여러분 중투하지 맙시나 따다다다다다다 오오 요거 요거 미션 이거 통신실에 방해고자 아 이거 통신 시켜야려고 안가요 안가 안감며 안감며 안갈며 지들이 알아서 거치겠지 아 뭐 다 모여있잖아 요거 봐봐 통신실 통신실 맞다 통신실 케냈어 전 아무 말도 안할겁니다 침묵을 지킬거에요 봐봐 겹 겹키리 겹키리 겹쳐서 키리 난다 야 투풀 시작까지 그치 이거 1분이 없는거에요 1분이 욕했나봐 욕했나봐 응 월 gat 스테 비쥬 초록이나 검정련은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할겁니다 가만히 있을거에요 침묵을 지킬거에요 후기 파시죠 대답 투표 건너뛰기 이렇게 초호를 좀 오랑하는 형세니까 이거 최 필사기다 필사기 야 둘 다 초호 먼저 찍은 후에 검색이 연장 찍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민지나? 저 찍어 저 찍어 눈 나갈 수 있네? 너무 좁다 그치? 뒤에다가 킥킥 써놓는 거 보면 이 보여요 이거 무조건 엄청 당첨 맞죠? 임포스터 맞죠? 네 당연하죠 아 뭐야 안 되겠다 너무 좁다 아이씨 두툼 붙이면 될 거 같긴 한데 아 아니요 자기들이 안 와서 하기 때문에 아 으응 아 으응 아 으응 으응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봐봐 되게 많다니까 이거 해가 없어조덜 해가 없어조덜 해가 없어조덜 해가 없어조덜 놀아 으응 계속 오오오오오오오 Freude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아 음 10명 오이 해가 없어야되고 방금 보셨듯이 이 어먹어스에는 핵이 많아서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25분짜리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며 이 어먹어스좀 즐기세요 그럼 빠이바이